먹어, 왜? 이번에 똥 쌀까봐? 다시 거 닦으면 그만이지. 미안. 저기,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아, 시원하다. 냄새 많이 나지? 난 냄새 안 나. 되게 잘하네. 샵에서 해주는 것 같다. 옛날에 엄마가 병원에 오래 계셔서 그때 많이 감겨줬었거든요. 지금은 괜찮으셔? 돌아가셨어. 나는 지금 나에게는 매우 안 해줘도 나에게는 매우 안 해줘도 몸도 씻고 싶으면 풀어주면 안 돼? 나 지금 힘도 없어 어차피 오빠가 잡으면 끝나잖아 나 믿고 싶다며 그럼 내가 오빠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럼 그래? 감사합니다